이왕 이상 월드컵 킨 거 그거는 해볼까? 휴방사유 월드컵이나 한번 해볼까? 나도 지금 강소연, 절하댓, 쌍배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명 볼 거거든? 절하댓님? 오케이 오늘 솔랭 한 판만 하면 다시 1등이라 한 판만 하고 병원 갔다 와서 방송을 켜고 약속하려고 했는데 한 판이 두 판이 되고 세 판이 여덟 판이 되었다 원래 짜놓은 동선대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저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휴방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여기 댓글 개웃기 오늘의 일기 오늘 옥지를 보고 라데시가 1위를 뺏긴 걸 보고 곧 점수 올리는 방송으로 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일정들은 내일로 미루게 되었다 아 오늘 저 교수 방송 보고 깔끔하게 자야지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방송국을 가보니 교방글이 써져 있었다 오늘은 없었... 잠깐만 이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 동선이 망가졌지만 다시는 저라댓을 보지 않기로 다짐하고 정교찾기를 삭제했다 아 제가 잠깐 방금 똥이 마려서 깼는데 그만큼 요즘 소화 불려 눈이 터질 것 같습니다 킬랙이 이틀 연속해서 밤낮이 바뀐게 큰듯 근데 휴방을 자주 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냥 휴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어이없게 휴방을 해가지고 유명한 건가? 아 휴방을 자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휴방을 하시는구나 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루만 더 쉴게요 크크 이게 무슨... 라데시의 오늘의 공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또 휴방이라고 공지 쓰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알지만 쓰겠습니다 낭히히 제가 그동안 방송 정말... 우와 잠깐 뭐야 조회전 25만? 민심 터진 날이라고요? 와 댓글 영원한 안식 평생 쉬어도 돼 이렇게 영원히 쉬시는구나 이거 쌍배랑 다를 게 없는데 댓글이 오늘 방송 공지합니다 롤챔스 경혈승 끝나고 키려고 했는데 오늘은 벨라 형님이 개최하시는 챌린저 연승전이 있다고 해서 오늘까지 휴방할까 합니다 롤판 부흥을 위해 좋은 의도를 켜주시는 거라 스크림 잡아서 시청자 분산되면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연승전 보시고 내일 스크림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팅 이거는 괜찮지 않나? 시청자 분산이 되면은 그거라... 안 나간다고요? 뭐야? 안 나가는데 왜 쉬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방송하고 내일 쉬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오늘 쉬고 롤챔 없는 내일부터 다시 야무지게 달리는 게 바람직한 거 같아서 동선을 바꿨습니다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휴방 공지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 해봐 아니 그냥 말만 할 수 있죠 말이라도 그냥 다 아니다 쌍배 강소연까지 한번 싹 도는 게 낫겠는데 강소연님 거 먼저 보겠습니다 내일 내일 모레 에버랜드 가요 아카치키 팀원이랑 사람들 모여서 일종선 가기로 해서요 일주일은 깔끔하게 쉴게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에버랜드 가는데 오방업 그녀는 오늘 더워서 녹았다 오늘 내일 쉬고 금요일 날 오겠습니다 로아 레이드를 너무 많이 해서 기력이 딸리다랄까요? 깔깔 나는 꽤나 소방을 멀쩡하게 하는 사람이었구낭 오늘 영화 시사회를 가요 오방업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방송 켜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 오늘 새벽 방송이나 할까요? 지금 일어났는데 깔깔 이러고 방송 안 켰어 이거는 그래도 예정된 그런 일정이잖아 이건 뭐지? 오늘 새벽 방송이나 할까요? 지금 일어났는데 깔깔 안킴 이건 강소연님의 휴방 사유였고요 이건 이제 쌍배님의 휴방인데요 지금 원피스 정상 결전을 다 봤습니다 흰 수염이 죽으면서 젊었을 적을 회상합니다 오카신이나 해적이 제보에 흥미가 없다니 말이야 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뉴게이트! 수목금 휴방 그럼 토요일날 2시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은 카트라이더 일요일은 개뎀푸드 내전으로 찾아야겠습니다 쌍배님 수목금 휴방 야! 이거 수목금 휴방인데 공지 목요일날 올렸다는데? 쌍배님 수목금 휴방 공지를 목요일에 올리시는 걸 보니 중심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하하하 야 이거 개웃기 야 이거 원피스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 보임? 이거 3D 이거 제외하고 2Y 그거잖아. 3일 뒤 아니고 2년 후에 보자 그건데. 3일 휴방이 생활하셨습니다. 3일이야. 야 이거 에바 아니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휴방입니다. 아침부터 동사무소에 갈 일 있어 엄청 바쁘겠네요. 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방송으로 수요일 2시 언저리에 찾아뵙겠습니다. 언저리 저기서 배웠냐고요? 네. 저정도로 재밌게 처음에 진짜 웃으면서 넘어가 준다고요? 오케이. 지금 방음부스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가서 컴퓨터 자체가 안 켜집니다. 휴방 4일 월드컵을 하다 보니 저도 저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방입니다. 좋은데? 89 대 91 대회는 잘 보셨나요? 왜요? 있겠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원피스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CP9 니코 로빈 편 보고 있는데 명대사가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너의 입에서 듣지 못했어. 살고 싶다고 말해. 휴방하고 싶어. 나도 함께 만하라 데려가줘. 저 되도 않는 휴방 공지로 진짜 욕 안 먹고 당당히 휴방하시는 쌍배님의 자신감을 본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알바 사장님께 휴일 공지 때렸습니다. 쌍배 보지 마. 그게 누군데? 쌍배 보지 마. 맨날 휴방인데 어떻게 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철권대회로 목이 완전 다 가버려서 저도 정말 언제 3일을 취업한 지 거의 6년 만인가요? 너무 아득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두 달 전에 한 번 했네요. 뭐야? 그래도 그 전에는 한 번도 3일 휴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있으면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해주십시오. 시원하고 깔끔하게 풀 스트레이트 스몰꿈 휴방하고 토요일 날 더 남아. 아니 근데 3일 휴방 개많은데?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 조금 내리고 있는데 3일 휴방 개많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공지로 자주 찾아뵙네요. 예전부터 방송으로 계속 많이 썼는데 눈썹이 눈을 계속 찔러서 방송 도중 계속 세수하러 간다거나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눈 수술을 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토요일 날 2시 언저리에 오겠습니다. 뭔가 요즘 휴방 계속 겹쳐서 거의 하루 종일 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상 물리적으로는 자주 쉬는 게 맞지만 체감상 정신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원피스에 정상전쟁이 생각나네요. 4일 휴방은 실제로 있다! 어허 신수염 쌍배님 과연 민심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십니다. 저도 시간상 물리적으로는 쌍배님 방송 안 보지만 체감상 항상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온라인 공간에 있다는 것을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구독 취소는 실제로 있다! 아 V개혁해. V 뭔지 알아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V만 쳐진 거임. 그래서 V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월드컵 끝입니다. 자 유사과학 월드컵부터 3명의 우당탕탕 휴방 월드컵까지 해봤고요. 짜잔!